안녕하세여 오겐키 데에스까 아타시와 안녕하세요 백화장입니다 아 오늘은 신투박이 나오는 날이죠 새로운 투박 대체 무슨 투박이 나올까 정말 두근두근 기대되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켰는데 음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사실 자다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짜잔 새로운 투박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그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재 트레저박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박수 자 이번 새로운 투박이 나왔는데요 이 투박 과연 어떤 투박인지 한번 살 둘러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넘 한번 볼게요 우와 야전목을 주네 우와 야전금도 주네 우와 넌 왜 여기 있니 특주 사각도시 있네요 라틴세일도 있고 어우 특수 스카이세일 아 이거 괜찮죠 강화문 세일 넌 왜 여기 있니 자 특도 수선 도구 세트 넌 왜 여기 있니 아 특선미 있네요 아 이거 괜찮죠 특선미 괜찮죠 특주 강화문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괜찮죠 특수 병력실 넌 왜 또 여기 있니 자 참 이상합니다 옛날에 이벤트로 풀렸던 이벤트로 엄청나게 풀렸고 지금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어 2, 3억짜리 조빌들이 에 대거 출연했네요 그리고 특주 라틴세일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좋은 녀석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도스치만 올려주기 때문에 어 그래도 특수 스카이세일 특주 스카이세일은 특수 스카이세일은 그래도 좀 어 재고해볼 만한 게 그나마 좀 다른 것도 올려주거든요 음 옛날에는 델핀 세트도 좀 넣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죠 어쨌든 어쨌든 일단 이벤트로 1500원짜리에요 1500원짜리 어 그래 맞아 1500원짜리입니다 예 소재 투박이기 때문에 1500원이에요 예 어 일단 이벤트로 투박에 먹을만한 게 야전목 야전금 특선미 정도 네 어쩌다 이벤트로 상당한 운이 없으면 웬만하면 아니 한양아 무슨 벌써 야인사 평가부터 해 평가부터 왜 평가부터 해 사람이 일단 돈을 써보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한양아 사람이 일단 돈을 써보고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누가 알아 야전목이랑 야전금이 2%지만 잘 나올지 그래서 21,000원 준비했어요 하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가끔 나는 투박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 자 지금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입니다 아무도 몰라 아직 어 좋은 투박일 수도 있어요 강화문 세일 야 풍주 라틴 세일 야 강화문 세 어이 야 선미애랑이라도 줘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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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돼도 심이 잘못됐다 잠깐만 보충oma 가재 할 때마다 방정 아니야 난 늘 교회에서 까마 안좋았어 허니군 야 같은 박스에서 꺼내주는게 어딨냐 자 이번 티박 평가드리겠습니다 이번 티박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자 설마 이번 티박 많이 지르는 호구없지 자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야전목 야전금 2% 2% 미끼입니다 이게 미끼구요 요것이 떡밥이구요 요것이 물고기구요 요것이 떡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낚시를 당하고 계세요 근데 진짜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이거에요 자 이제 왜 이해가 안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특주 사각도시랑 특주 라틴세일이에요 이거는 일단 다른거 다 제쳐놓고 얘기할게요 뭐 이것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건 아닌데 강화문세일같은 경우에는 도쪼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쪼빌이 아닙니다 이거 강화문세일은 일반조빌이에요 일반조빌이기 때문에 칸을 잡아먹어요 칸수를 잡아먹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건 아니에요 특수도수선도구세트랑 그 다음에 이제 특수병력실 이 친구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나마 먹을만한게 특선미인데 특선미도 안나와요 잘 아까 보셨다시피 나머지 다 나오는데 특선미 안나오는거 보셨죠? 예 뭔가 확률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저 두개를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특주 라틴세일 45에서 55입니다 이거는 특주 사각돗 45에서 55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예 그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현장님 아니 도쏘 도쏘치도 저렇게 많이 올려주고 도쏘빌이니까 다른것도 잡아먹지 않는데 좋은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회종시계 뭐죠? 조용히 하세요 못본척 하세요 자 이거보다 이게 더 높습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조빌이에요 왜? 얘는 선회를 올려주거든 얘네는 돈만 올려주고 아니 현장님 좋은 조빌이고 뭐고가 어딨습니까? 캐시 조빌이면 100% 성공한다 그리고 도쏘빌이기 때문에 두개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님들 초과 강화 시대에요 초과 강화 시대에요 도쏘빌 따위 캐시 도쏘빌 따위 없어도 세로돗 가로돗 맥스 찍는거는 눈 감고도 합니다 눈 감고도 맥스를 찍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오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이십니까? 375강 보이십니까? 285강 그러면 저 도쏘빌은 대체 어디다 쓰라고요? 대체 저 도쏘빌은 어디다 쓰라고요? 저거 도쏘빌 맞아 강화문 세일이요? 강화문 세일 도쏘빌 맞지 강화문 세일 도쏘빌 맞지 도쏘빌인데 돛칸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강화문 세일 도쏘빌 맞지 근데 돛칸에 들어가는 도쏘빌이 아니잖아요 얘도 문제요 얘도 문제요 얘도 진짜 문제요 저거랑 이동망이랑 다를게 뭐야 이번 투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은 저 두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시점에서는요 제 시점에선 그렇구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제 시점에서는 전 조성공입니다 조성공 저는 이제 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배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주사각독과 특주 라틴세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이거 쓸 바에 차라리 특수스카이세일이나 사실 특수스카이세일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건 아니야 근데 그나마 얘네 둘보단 낫다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건 아닌데 얘네 둘보단 낫다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특수스카이세일 어디서 나오는 친구게 이게 선박장인의 비전 도구였나? 선박장인 상자라고 있는데 옛날에 이벤트로 풀린 상자에요 근데 그 상자 까면은 잘 들으세요 그 상자가 15억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선박장인의 비전 설계도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선박장인의 비전 설계도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에서 나옵니다 특수스카이세일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아니 한양님 그 옛날에 이벤트로 풀린거니까 희소성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 거기서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는건데 그중에 특수스카이세일이 나온다 이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거 까잖아요? 특수스카이세일도 나오구요 특수도스선도그세트도 나오구요 어머 특수병력실도 나오네 근데 특수강화포문은 안나와요 대신에 특수포문이 나오네 거기에 선착수제도 나오네 거기에 도쪼비도 나오네 이거는 진짜 막말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로 내가 함재기를 샀잖아? 21,000원어치 함재기를 샀잖아? 그럼 얼마야? 21,000원어치 함재기 사면 몇개야? 자 내가 대략적으로 왜 안좋은지 계산을 해드릴게요 내가 함재기를 샀어요 개당 700원이야 자 제가 21,000원어치를 했어요 37,21 30개를 샀다 이거야 그러면 30개를 돈으로 한사람은 얼마야? 개당 4억이라고 생각할게요 4억 5천인데 4억으로 생각할게요 4억으로 생각해서 어 120억정도를 벌어요 120억정도로 그걸로 내가 만약에 함재기를 질러서 4억에 판 다음에 그걸로 선박장인의 비전설계도를 사잖아요 그럼 몇개야? 개당 15억이에요 120억입니다 120억 120억이에요 2개를 사면 30억이에요 6개를 사면 120억이에요 6개를 사면 120억인데 그 6개를 사면은 지금 나오는 이 트박에 있는 어 자 이번 트박에 있는 이 특주 사각도 특주 라틴 세일보다 좋은 특수 스카이 세일을 3개나 먹을 수 아이 6개죠 6개나 먹을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특수 스톰 세일 6개도 같이 들어옵니다 어 특수 톰이랑 특수 카가 같이 6개씩 나옵니다 그리고 특수 도스 선더군 세트도 어머 6개가 나오네 야 그리고 특수 포문이 12개가 나와요 특수 병력실도 6개가 나오네 이러니까 트박을 하겠냐고 인게임에서 15억에 거래되는 아이템이 트레저박스부터 구성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 트박에 내리는 평가는 웬만하면 지르지 마세요 자 이번 트박에 평가 내리겠습니다 너무 팩트로 때렸네요 네 너무 팩트로 때렸구요 자 이번 평가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르지 마세요 한양이에게 양보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 제대로 된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구요 사실 그냥 함재기 사서 선박장인 비전 설계도를 사세요 내가 볼 땐 그게 더 돈이 잘 벌리고 그게 더 맞아요 그래도 그래도 나는 야전목 야전금 노리겠다 그러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두절미하고 15,000원만 질러보세요 그 이상은 진짜 돈 아까워요 최근에 2% 뭐 진짜 사실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상큼이가 사제를 하고 싶어서 트박을 이따구로 내고 있다 어 상큼이가 사제를 하고 싶어서 음 우리 상큼이 사제 전문 운영자죠 사제 전문 운영자인데 사제를 하고 싶어서 트박을 이렇게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 어쨌든 너무 많이 지르진 마시고요 재미삼아 한두번 도박같아요 재미삼아 가족들과 10원짜리 게임 한판 이런건 괜찮지만 너무 과하면은 패가망진합니다 정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량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한량님 실시간 방송은 이제 안하시나요? 한량님 이제 실시간 방송은 관두신건가요? 한량님 대항시대 관두시나요? 뭐 한량님 뭐 이제는 대항방송은 안하시는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대항시대 실시간 방송은 저희는 이제 트위치에서만 현재 방송을 진행중이구요 이유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넘어간겁니다 자 그럼 한량님 방송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방송시간은 저는 오후 8시 이전에는 랜덤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 8시 이후에는 웬만하면은 대항시대를 하는데 아 9시까지도 다른 게임을 할 때가 있구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8시부터 칼같이 대항시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 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게임을 할 때 이제 대항시대 하는지 안하는지는 묻는건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이제 오셔가지고 어 대항시대 안하네 좀 이따 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많은 시청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생방송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